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엔터 드래곤에서 삼성과 POS가 맞섭니다. 먼저 11시 프로토스 박정길 선수고요. 5시 김동진 선수 테란의 진영이 들어옵니다. 엔터 드래곤에서는 예전에 김동진 선수가 조병호 선수를 상대로 화끈한 물량 한번 선보이면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스타팅 포인트가 5시였습니다. 2차 시즌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삼성 칸의 어떤 김동진 선수를 통해서 팀 전력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AMB와 POS 그리고 투나 SD는 이번 군선 진출 예선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박정길 선수는 11시 지역에서 예전에 삼성 칸 소속의 최수범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현승 선수가 빠른 넥서스를 통해서 많은 넥서스를 통해서 그 방어는 요소 요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를 빠르게 올린 다음에 테란이 실질적으로 전진하는 타이밍 노려서 캐리어 소수라도 캐리어를 빨리 띄우는 그런 빌드를 선보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빌드의 원조 박정길 선수입니다. 사실 박정길 선수가 이 맵에서 이재훈 선수와 같은 스타일은 그냥 드래곤 물량으로 한번 확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이 박정길 선수는 엔터 더 드래곤에서 빠른 스타게이트 그다음에 많은 확장을 통해서 테란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식의 빌드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베로스 하나는 먼저 건설을 하고 있는 김동진 선수. SCB가 건설한 후에 그 옆으로 크로브가 정차를 들어왔습니다. 박정길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대결. 이번 3차 예선전 결과 3킬이 3번 나왔고요. 올킬도 3번이나 나왔네요. 또 하나의 3킬을 했던 선수들이 바로 조영호 선수와 이윤현 선수 그리고 문준희 선수가 3킬에 성공을 했고요. 올킬에는 최연성 선수, 주진철 선수. 앞서 경기를 보셨던 POS의 조진광 선수가 올킬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문준희 선수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삼성과 POS의 패자 구활전 결승전. 지금이 4라운드 경기인데 5라운드에서 또 1승을 추가를 했네요. 문준희 선수, POS팀이 결국 탈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3차 예선에서는 연속은 아니지만 4승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진광 선수와 더불어 POS팀의 더블 에이스로써 많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쉽게도 팀이 탈락을 하고 나니까 본선 부대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거듭 아쉽고요. 앞서 POS팀의 두진광 선수가 올킬을 했습니다만 또 이 패자벌진 결승에 와서는 안석열 선수에게 1패를 당한 이후에 박정희 선수가 출전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차렀던 프로브가 배럭 짓던 SCB에 하나 잡아서 킬스 1 기록하고 팩토리 짓던 SCB에 보호복을 당했습니다. 자 몰래 숨어있는데 숨을 만한 곳이 아니었죠. SCB의 운명은 불을 보듯 떠납니다. 타일런 주위는 너무 숨기엔 밝죠. 배터리 두 개째 건설을 하고 있는 김동진 선수. 박정희 선수의 신용입니다. 종차 이후의 로보틱스입니다. 이러면 테란 입장에서는 프로토스의 테크를 지금 감을 잡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투팩토리를 선택을 했다고 해도 엔지니어링 베일을 최대한 빨리 올려서 방어에도 신용을 써야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싶습니다. 자 드래곤이 멀찍이 상대지역 입구까지 와봤는데요. 마린세시트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장으로 가고요. 한 번으로 못 때렸어요. 네. 드래곤 하나 더 왔죠. 언덕 위에 머린들을 잡아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데. 자 하나 잡았고요. 이제 같은 종수의 싸움인데. 자 입구 열리나요?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김동진 선수의 테란 진영. 탱크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SCB가 몸소 나와서 드래곤을 저지합니다. 글쎄요. 김동진 선수 왜 입구 지역 SCB 하나를 세워놓는 플레이는 안 했을까요? 드래곤 찌르기가 안 올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일까요? 글쎄. 안정적이진 않았습니다. 방금 플레이는. 일단 마린 셋은 초반에 생산한 마린은 모두 다 잃고 가고 김동진. 트라우는 다 살았고요. 머린 넷이 있거나 머린을 셋 정도 둘 정도 생산했을 경우 SCB 하나가 입구 지역에 있는 편이 프로토스 입장에선 정말 까다롭습니다. 프로브 하나가 아래쪽에 있는 확장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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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습니다. 뭐 개발하는지 다 볼 수 있고. 김동진 선수의 본 진영. 중반쯤에 맞서서 그런지 그렇게 텅텅한 초반 접전이라든가 양 선수의 어떤 전술의 색다른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박정현 선수가 앞마당 확장기기 가져가려다가 지금 앞마당 확장기기에서 프로브를 숨겨놓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하나로 늘렸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김동진 선수의 빌드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전진형이거든요. 전진에서 조이기 형태의 빌드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박정현 선수는 유익들 추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동 간에 드라곤 옵저버와 그 다음에 벌처 탱크가 한 번 싸워서 박정현 선수가 어느 정도 이득을 봤다 싶으면 그때 확장을 하지. 지금 당장은 확장기가 좀 꺼림직하죠. 바로 그게 포인트죠. 김동진 선수가 공격형 플레이를 해주고 있으니까. 박정현 선수는 일단 벌처 게릴라든 뭐든 막아서 상대방에게 유닛 손실을 주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편이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소리 하나 추가가 돼서 셋이고요. 김동진 선수, 박정현 선수의 진영 입구 앞까지는 와 있습니다. 벌처 뒤조로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 상대가 어떤 체제를 선택을 하든 자신은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의 확장을 가져가게 됐을 때 아까 이현승 선수와 이훈정 선수에게 벌처 드랍 10에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경기 결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어할 유닛은 한정적인데 확장을 했기 때문에 자원을 통해서 유닛은 한정적인데 방어할 곳이 너무 많다. 아! 자, 입구가 열려 있는데요. 하나의 드라군이 막아섰습니다. 상도해야 되죠? 큰일 날 뻔했죠. 추가로 든든하게 셋에 드라군이 버티 좀 내고 있고. 자, 언덕 위쪽에 터렛을 2개나 심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는데 지금 벌처의 신경증을 하고 바빠서 사실 언덕 쪽을 생각하지 않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CG팽토를 계속 나오는 액션만 취하다가 CG모드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나와서 저 언덕 위에 자리를 잡지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입구 쪽까지 사정거리가 닿기 때문에 스파이더마이닝 효과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야, 이 플레이 대단히 좋은 건데요. 지금 옵저버가 또, 옵저버가 터렛에 맞아서 잡혔기 때문에 드라군이 지금 움직이는 데 있어서 위험 부담이 크죠. 이야, 지금은 허를 제대로 찔린 거예요. 박성민 선수가 와, 이런 공격 방법을 설마 쓰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언덕 위에 이렇게 터렛을 설치하면 입구 쪽까지 사정거리가 닿고 스파이더마이닝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김동진 선수는 알고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네, 팩토리가 세 개라고 할지라도 이 박정길 선수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벌차 다섯 쓰면서 벌차가 여의치 않으면 김동진 선수가 확장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탱크가 언덕까지 들어가는 곳을 막아주고 있는 박정길.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박정길 선수 병력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김동진 선수 쪽으로 한번 위협하는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네, 파일론으로 다리를 앞바닥 쪽에 못 들어오게끔 막아내고요. 벌차와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벌차의 움직임만 막아내게 되면 분명히 자신이 확장할 만한 시간. 아, 탱크가 안 터지나요? 진짜 불운했네요, 박정길 선수. 저런 거 안 터지면 대부분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예, 뭐 그냥 예전에 누구죠? 서지훈 선수의 경기가 한번 생각이 나서 그런 말씀 좀 드려본 거고요. 네, 저게 탱크 하나인 거랑 두 대인 거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하나였을 때는 그냥 드라운 무빙에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빠져나가고 있고 언덕 위에 탱크가 터렛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바닥 씨가 박정길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길. 박정길 선수, 지금 그 했네요. 네, 지금 김동진 선수는 전진에 나가 있는 탱크 두기 이외에 다른 것이, 다른 유닛이 못 추가되도록 이 박정길 선수가 중간에서 유닛 끊어주는 저런 플레이 대단히 좋거든요. 아래쪽으로 반쪽짜리 방상이 될 수밖에 없죠. 탱크 사거리 밖에서 많은 유닛을 철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예. 탱크를 던지면서 탱크를 잡아내고 아래쪽에서 공개 들어오는데 벌초가 날아붙죠. 자, 탱크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탱크 다 탱크입니다. 박정길. 기적같이 제거해 줬네요, 지금은. 만약에 제거 못했으면 또 엄청난 낭패를 굳고 냈죠. 엄청 고생하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된다면 박정길 선수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좋죠, 분위기. 길 막혀있네 하면서 벌초 못 들어가고요. 박정길 선수는 어쨌든 안마당벌티를 가져갔고 유닛 피해는 좀 있었을 때 상대방의 추가 유닛들이 그 빨리빨리 충원되는 것을 막아줄 만한 어느 정도 입장수의 드라보도 지키고 있고 김동진 선수 안마당벌티를 못 가져갔고 이 낭패를 어떤 식으로 타게 나가는 일인가 큰 웃기가 될 것 같습니다. 탱크를 생산하고 있는 김동진 선수고요. 뒤가 막혀있으니까 반대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박정길 선수가 아... 안마당벌틱의 벌초 불사를 당하고 맙니다. 박정길 선수 너무 안이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라곤이 분명히 저 벌초가 진입하는 방향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밑에 내려가 있어서 벌초가 난입되는 걸 몰랐고요. 지금 박정길 선수가 김동진 선수보다 확장이 한 군데가 더 많고 어쨌든 요소요소에 드라곤이 잘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 김동진 선수보다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안마당 쪽의 확장이 프로그가 많이 당했습니다. 역시 뭐 플레이 하나하나에 바로 전환이 바뀌죠. 그냥 돌아가는 거랑 유니필 탱크 하나가 잡히는 거랑 안 잡히는 거랑 그리고 포즈가 한 번 물사를 당하는 거랑 안 당하는 거랑 그런 차이가 워낙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숨은 김동진 선수로 미네랄버질을 가져가기 위한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지금은 좀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일단. 자 탱크들 모두 다 중앙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장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을 수 있는 김동진 선수입니다. 글쎄 드라곤을 너무 한 구역에다가 지금 많이 놓을 게 아니고요. 아까 그 드라곤 거의 한 부대 가량이 김동진 선수의 안마당 확장기기 그러니까 깨스 확장기기 쪽에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서 김동진 선수의 본진 안쪽으로 들어가는 액션을 좀 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양방향 공격처럼 지금 저런 식의 공격 루트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위쪽으로 돌고 있는 박정규 선수 전진라인이 지금 상대의 본진 쪽 그러니까 자신의 본진 쪽으로 전진라인이 구축이 돼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겠다는 선택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움직임을 김동진 선수가 발견해냈거든요 지금 뒤쪽으로 뒤쪽으로 돌아가서 공격하겠다는 거 어쨌든 본진은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전혀 무방비 상태로 2구까지 도착을 합니다. 박정규. 네 좋습니다. 이거 박정규 선수의 이 플레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안 들어가야돼요. 안쪽에 사거리가 닿죠. 그냥 쭉 들어가야죠. 쭉. 자 멈칫멈칫 들어가고 포트롤하기 힘들죠. 안쪽으로 그렇지만 들어옵니다. 멈칫멈칫 할 것이 아니라 자 반대로 걸쳐 공격. 이야 이 플레이가 있었네요 또. 안 맞았죠. 여기에 프로브 두 번째로 대규모 피해를 입고 많습니다. 박정규 선수. 탱크는 빠르게. 아 샌드위치예요. 양쪽에서 포기 공격. 박정규 선수 대단히 잘 싸운 거거든요. 정말 잘 싸운 거거든요. 저틀에서 틈이 떨어지면서 잡아냈고 언덕 위에 있던 드라곤까지는 일단 잡아냅니다. 잠시 주춤. 오히려 자신의 진영 입구를 언덕 안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김성규 선수. 저렇게 적게 만들고 드라곤 쑥 들어가고 지금 박정규 선수가 본진 안으로 유닛을 안 들여보내면 본진 안에서 생산되는 탱크에 의해서 오히려 양방향 공격을 당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일단 병력 모아서 다시 한 번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데요. 지금 타이밍에 병력이 없고 저 정도의 드라곤이 들어가면 패터리 다 뛰어야 되거든요 사실. 자 탱크 셋이 뭉쳐있는데 하나 시즌 모두 하나는 도망가게 바꿉니다. 김동규 선수의 권진영. 이 상황까지 보면 프로브 상당히 많이 이를 수밖에 없고 박정규 선수가 더 유리한 상황인데요. 뒤에 팀투가 방어를 위해서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최강의 전투요원 SCV에게 지금 오히려 드라곤이 좀 나가고 있네요. 나갈 길도 이미 막혀있고요. 상대 진영. 본진 안까지 공격을 멋지게 성공을 해봤습니다만 뭔가 좀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병력 간의 싸움이나 어떤 전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부분이 많은 게 이 경기입니다. 지금. 지금 앞까지 갔는데 오히려 들어간 병력이 포위 공격으로 몰살을 당해버리고 그러니까 박정규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어영부영 막힌 자신의 공격이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들어가서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병력들이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지금은 테란 병력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앞마당에 두 번이나 프로부 피해를 많이 입었던 박정규 선수 입장에서 공격 이후에 병력이 드랄이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질럿이 드라보는 세밀을 대체했고요. 그래도 저 정도 병력이면 잘 떠올랐어요. 프로파스가 웬만큼만 전투를 있는 플레이를 해주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위쪽에서 질럿들이 또 안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박정규 선수 잃지 않고 박정규 선수 아 이거 이 라인을 허용해주면 자 밑쪽에 또 하나의 넥서스 중앙쪽으로 환설을 했는데 어쨌든 자원 상황이 박정규 선수가 김동균 선수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거든요. 조금 물량도 꽤 있습니다. 질럿과 그 다음에 드라군 소수 그 다음에 셔틀에 탄 다크템플러 조합 지금은 박정규 선수가 병력을 우회하는 플레이가 필요하고 김동진 선수는 그 플레이를 조금은 예측하면서 그 라인에 단단한 방어방력을 갖추는 것보다는 저런 식으로 벌처럼 활용한 스파이더마인을 엄청나게 심어놓는 플레이가 필요해요. 탱크는 일단 전진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앞마당 지역 강을 건너서 포격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진 선수 이쪽으로 다시 전으로 가다듬고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플레이 저 마인이 최고의 정말 방어 겸 공격의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메카닉 부대 편성에서는요. 그렇죠 옵저브 만약에 하나만 있었으면 확실히 좀 수월하게 뚫렸을 저 방어라인이 마인 때문에 시간 끌리면서 결국 탱크가 자리다 보니까 이 박정규 선수는 빼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자리 하나를 사이로 두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도 성공했고 박아도 성공한 게 지금 김동진 선수입니다. 본인의 자원은 말랐습니다만 한시 쪽에도 확장을 갖고 있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선수 그 방쪽에 미네랄 확장이 하나 있고요. 12시 쪽을 노리고 있는 박정규 아 저 숲 숲 하나가 또 질러스의 길목기를 살짝 막힌 것이 아닌가 싶고요. 셔틀 셔틀이 있으면 빨리 충원을 해줘야 될 텐데요 지금 들어오는 질러들은 벌초에게 집중세격을 일단 맞습니다. 탱크는 제거하면서 치고 들어오는데요 박정규 선수 아 저 마인드밖에 하나 안 터져주고요 지금 자 곧 잡아줬고 질러블리 드라운 밖에 안 남았나요 벌초가 막았었고요 전진 선수도 물량과 공격적인 플레이는 일품이네요 자 일단 뒤로 다시 물러나고 있는 박정규 전진에 추가되는 병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김동진 선수 자 앞바닥 하나는 마비시켜놨습니다. 서서히 터렛을 심으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김동진 자 낙태풀로 그렇지만 바로 잡아주고요 꼼꼼하게 벌초 확실하게 활용을 해주는데요 오늘 자 12시에 확장 섬 확장 기지의 프로그램은 서툴로 실어 날랐던 것 같고요 이야 이거 뭐 지금 게스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본진 지역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김동진 선수 그런데 탱크도 많고 팩토리도 많아요 아 이거 게스 활용 능력 칭찬의 조협인데요 정말 벌초로 다시 한번 공격을 해보나요 안전한 서막장이 있습니다 박정규 선수 아직까지는 힘으로 막아 서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박테플로 하나는 바로 잡히고 맙니다 아 이제는 힘들어졌네요 박정규 김동진 선수는 심리를 거의 비칠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센터에 테란이 저렇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테란에 비해 멀티 상황이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고 캐리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야금야금 한 발차씩 치고 들어가고 저런 식의 전진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거든요 정말 진짜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인폭장부터 시작해서 탱크 한 대 안 죽고 뭐 이런 것까지 박정규 선수가 게임 내에서 우선 상관 안 담아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물량은 뒤지지 않게 박정규 선수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요상하게 지금 이상하게 요상하죠 네 네 김동진 선수가 2등을 많이 보거든요 본진 안까지 김동진 안까지 드라군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SCB에게 몰리고 패하고 그 다음에 중앙 확장을 허용해줬고요 지금 상황까지 자신의 확장 앞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딱히 해답은 지금 타이 템플러로 뭉쳐서 인정하는 그 테란의 병력을 병목 지역에서 쌓여 미스톡으로 지금 제거해주는 방법 이외에는 딱히 정면으로 힘싸움으로 뚫기에 참 힘들어 보이거든요 클리피컨 올라갔네요 네 자 안바단수형 네 너무 많이 치우고 들어왔습니다 아 중점적으로 보실 것은 탱크의 배치업 벌처의 움직임입니다 달려들면 바로 탱크 바로 뒤쪽으로 벌처가 싹 빠져도죠 그렇죠 그러면서 질럭만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드라군은 그 후속타로 오는 드라군들은 뭐 건물 때리다가 벌처 때리다가 탱크 때리다가 정신을 차리다가 공격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드라군 병력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위스톡으로 다시 살려도 뚫고 그리고 확장하게 되죠 박정희 선수 드라군 질럭의 부대 운용 능력은 또 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군 쫙 이동하면서 질럭들은 몇몇 부대로 소규모로 나뉘어서 바로 탱크에게 달라붙는 그런 플레인이 좋았거든요 그런 컨트롤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승기가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 돼요 네 박정희 선수가 지금 너무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는 것이 아까 방금 보였었던 확장기지 앞마당 게스 확장기지가 한참 동안 넥서스가 혼자 있었습니다 여기에 프로브를 붙이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유닛 생산에 여념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저기에다가 넥서스 앞마당 게스 확장기지 쪽에다가 프로브 붙이고 그다음에 포통케널 한 두기만 건설을 해놓으면 벌처에 대한 위험을 상쇄시키면서 이렇게 확장을 한 번 한 군데를 더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여섯이 성을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만 베럭스가 감시를 하고 있고요 벌처 더 추가가 됐죠 지금 길로진 않죠 그리고 저 위치에다 자리에다 보면 앞마당 확장기지 그냥 반쪽짜리 확장기지가 되는 거고요 자 벌처 엄청나게 포위를 했죠 대박 노리는 거죠 지금 아 잡아 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인 반대로 더 빨랐어요 지금은 아니 이게 대박이 원래 터져줘야 맞는 겁니다 이게 저런 상황에서라면 뭐 벌처가 일렬로 자리 딱 잡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파이더마인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첫 번째 달려든 질럭들에게 반응했었던 스파이더마인이 키워나왔다가 첫 번째 타겟을 잡았던 그 질럭들이 죽으니까 다시 가라앉았던 거예요 원래 두 번째 바로 붙어오던 그 질럭들에게 반응하면서 폭사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이 경기는 박성희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좀 되는 상황이 안 나온 그런 경기예요 트랍실베 벌처 12시를 발견을 했다는 얘기겠죠 트랍실베 벌처 12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캐논이 이제 막도한 이 직전인데요 질럭이 내리면서 우선 일단은 막아냅니다 야금야금 치고 들어가던 병력 거의 부까지 왔고 아래쪽에 확장 반쪽 다리 확장이 됐고요 박정민 선수 잠시 수강 상태인데 캐리어는 확보가 지금은 됐죠 되기는 됐는데 글쎄 저 캐리어로 터렛만 많이 건설을 하게 돼도 저 소세스 캐리어면 힘을 못 쓰거든요 게다가 지금 김동진 선수 김동진 선수는 뭔가 물량 위주의 플레이어긴 한데 자원 욕심은 그렇게 그러니까 마구마구 확장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아우 다 잡아냅니다 박정민 선수 안 되네요 되는 상황이 안 나오는 경기 공이 안 따라줍니다 계속해서 이 경기의 초반부터 살펴보자면 박정민 선수는 상대 빌드에 맞춰가자는 그런 형태 김동진 선수는 본진 안에서 팩토리 들려가면서 힘으로 밀어붙이자는 형태였는데 이상하게 김동진 선수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초반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본진 안에 난입된 박정민 선수의 병력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미니맵 점유 상황만 봐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다 파란 점 빨간 점 몇 개 없고요 자 드랍 실비 3기가 석당한 알기 시작합니다 본진으로 들어가나요 이제는 아 12시 4원질부터 공격하겠다는 김동진 선수 4원질만 끊으면 필승이거든요 그렇죠 4원 확장 기지를 완벽하게 괴멸시켜놓고 그 다음에 저 캐리어만 막으면 끝이거든요 네 자 경기는 점점 중반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캐리어 두 개로 전체적인 상황을 역전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따르는 경기 양상 자 한시 확장 지역에서의 괴변 상황입니다 캐리어가 석회가 됐습니다 아 4개인가요 이제는? 네 네죠 네 네 자 12시에 있는 것까지 넓게의 캐리어를 이뤄가고 있는 박종진 선수 어려운 상황에서 역시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 캐리어밖에 없는 게 맞기는 한데 아 12시 4원출까지 끊어졌고요 캐리어만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맞긴 맞네요 김동진 선수도 조금은 어 조금 불안한데 조금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또 이것만 막으면 이긴다라는 생각에는 변환이 없을 겁니다 계속 구약과 또 미사일 터렉과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시 쪽의 확장 하나를 미는 게 이렇게 힘이 됩니다 이건 박종진 선수 입장에서 소모적인 전투밖에 안 되는 것이 이러면서 다른 곳 확장 기지를 가져갈 수 있느냐 만약에 가져간다면 이 게릴라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게릴라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소비되는 인터셉터 자원을 채우는 어떤 그 자원도 채취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여섯 시 쪽에 있는 확장 기지라든가 자신의 곤진 근처에 있는 깨끗 확장 기지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형태 아이고 캐리어가 어영무영 쌓이면서 정말 아슬아슬했던데요 인터셉터 채울 자원이 없습니다 이제 박종진 선수 미네랄 6이에요 한 시 확장 하나 파괴하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타이밍에 타고 확장을 하나 늘려나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박종진 선수 돌 번졌죠 이제는 차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적인 게릴라 전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캐리어를 뒤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두 개의 캐리어 가지고 한 시 더 힘들죠 이제 경력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요 김동진 선수 지금의 상황만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기는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패자 부활전 결승에서 김동진 선수와 박종진 선수의 대결 4라운드 경기를 함께해 봤습니다 김동진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가 됐고요 POS 패자 부활전 결승까지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삼성에게 본선 진출에 권한을 내주면서 이번 시즌은 탈락의 후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박종진 선수 입장에서는 참 운이 안 따라준 경기이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캐리어 운영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자원줄을 끊는 플레이보다는 일단 섬멀티 지역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지키고 난 뒤에는 자신의 앞마당 멀티 지역을 확보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던 다수의 벌초와 탱크 그 지역을 소수 캐리어라도 걷어냈으면 마지막에 옵저버분께서 딱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지상군 병력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앞마당 멀티 지역만 돌아갔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불운한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볼 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 그때 박종진 선수의 판단은 상대방의 자원줄을 끊는 거였고 그 판단은 결국 패배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에 박종진 선수의 패배 아프리아 팀 이렇게 8개 팀이 앞으로 듀얼토노머터 방식으로 3차 시즌을 빛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전 중계방송 준비된 리플레이는 여러분께 모두 보내드렸고 이번 주 저희 MBC 게임 스타크래프트 중계방송 일정 예고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이저리그입니다 태자 4강전이죠 네 10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방송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경기는 장진수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전 2선승 경기고요 두 번째 경기는 최연성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3전 2선승 경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T 메가패스 메스팟 프리미어리그인데요 네 이번 주도 역시나 빅 경기가 질비합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이재훈 대 홍진호 두 번째 경기 장진수 대 병길스톱 세 번째 경기 송병석 대 김정민 네 번째 경기 박상희 대 장진남 다섯 번째 경기 박정석 대 임요환이네요 네 10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코엑스 MC 게임 오픈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선 리플레이와 예고까지 오늘 준비된 순서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3차 시즌 새롭게 LG IBM과 저희 MBC 게임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 예선전 경기 결과 문준희 선수의 새로운 도약이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만 3킬을 했고 앞서 마지막으로 보신 경기 김동진 선수를 잡아낸 선수가 바로 이 문준희 선수인데 아쉽게도 POS는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는 이 문준희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저용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 문준희 선수가 예선에는 3킬을 성공을 하게 됐고요 최연성 선수는 역 올킬을 한번 보여줬고 코리아 팀의 주인철 선수와 POS 팀의 도진광 선수는 AMD를 상지로 올킬을 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3차 시즌 풍성한 올킬이 한번 예고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차 시즌 LG IBM PC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기대 또 이 선수들이 팀 리그 팀 배틀 방식에 더욱더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만큼 더욱더 알찬 경기가 더욱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문준희 선수 정말 아쉬운데요 네 3차 시즌 본선 경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